지구당 부활의 역설, 중수청 강화 포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 강화하겠다 이건데 지구당이 없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이른바 찻대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수사한 게 한동훈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랬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낙선자들, 당선자들 모임에 참석을 해서 지금은 낙선을 하면 지역구에 사무실도 못 낸다. 정치 신인들은 정치하기가 너무 어렵다. 시대가 바뀐 만큼 지구당 재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수현 당선생님, 지구당 부활이 당권 도전의 의도와 같이 맞물리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시는 메시지는 모두 다 당권 도전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난번에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한 비판은 했지만 그 이후에 최상병 특검에 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사안사안에 따라서 면밀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지구당 부활은 역사적으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차태기 사건을 수사한 그 여파로 생긴 정치관계법의 개정, 선거법 개정 등으로 이렇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중수청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국회의장 산하의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특위의 자문위원회, 제가 위원 역할을 해서 이 문제를 많이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 비용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긍정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로 도전하기에는 좀 지엽적인 그런 이슈가 아닐까. 결과적으로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언제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고 위치를 선점하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이재명 대표도 현재 지구당 부활에 좀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을 답은 2회차 안법이라고 할까요? 이게 국회 계류증인데 922대 국회에서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면 그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지구당 당원 협의회 뭐가 지금 당협 뭐가 다르냐? 지구당이 되면 사무실 운영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지고 후원금 모금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행 당원협의회 체제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좀 유리하다. 원회 인사들에 비해서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게 되면 원회가 좀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만 차 떼기 사건이라는 게 차에다가 선거 자금을 실어서 나르는 이런 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돼서 당원협의회로 바뀌게 된 건데. 금권 선거를 차단할 수 있을까? 제대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오세훈 법으로 이렇게 당협 사무실도 내지 못하고 이런 현행의 법이 된 거죠.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현역과 원회 당협 위원장들의 불청도이 굉장히 심하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못 내니까 어떤 그런 활동 공간을 그렇게 마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또 본인의 돈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고 젊은 당협 위원장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4년 동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소 공간 그리고 또 어떤 그런 후원회를 통해서 좀 자금 지원을 받는 이러한 양성적인 것으로 하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관계는 얼마 전부터 몇몇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반면 이 최상병 특허법같이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평생 수사에 종사해 왔던 법률가로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대선 주자, 당권 주자에 오르내리는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는 전당대회나 대권이나 어느 것도 꿈꾸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이런 겁니다. 직구 규제 이런 거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좀 뭔가 붕괴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으면서 최상병 특험법 연금개혁안같이 여야 친윤 친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침묵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김용준 의원님, 어떻습니까?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왜 국민의힘도 아닌 소속도 아닌 이준석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나서는 건가요? 어쨌든 그 말을 함으로써 한 번이라도 하면은 알 수 있고요. 또 본인 말씀을 권력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력욕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권력욕이 없는 역대 대통령은 봤습니까? 모든 권력욕은 필요한 거고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성원 의원님께도 한 번 뭐 여쭤볼까요? 네, 뭐 진짜로 이준석 당선인이시죠. 본인의 개혁신당이 어떻게 개혁할지를 가지고 언론에 나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구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논늘박 해볼 만한 충분한 이슈는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